이야 멀리서 온 조카 좋은데 데려가 준다고 애샌 아빠된 오빠네가 놀러왔어요 사촌들과 모여노는 모습이 꿈만 같네요 영화의 밤을 갖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계정으로 마리오 영화 결제 완료 오빠랑 언니들 영화 볼 동안 아기들은 꽁냥꽁냥 이 아기들은 부모님께 맡기고 큰아이들만 데리고 레고랜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신나게 한 시간 달리다 보니 오늘도 춘천의 푸르름이 보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빨리 놀자 사람들 많이 없을 때 화장실 가까운 데로 갈까? 노처를? 나 어디 빨리 가 빨리 가 그래 나 노처 우리가 뭐 탔쥬? 레고랜드 셔티버스 레고랜드 셔티버스 진짜 재밌어 보인다 진짜 재밌어 보인다 레고랜드 셔티버스 레고야 모든게 레고야 모든게 레고야 그게 뭐야 거기 귀는 아니잖아 어린아이들 놀기 좋다는 브릭토피아부터 갑니다 미니 기차도 타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왕누나가 정글짐 섭렵할 동안 만사세들은 물장난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아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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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시간 되세요 오르 웃음 재밌어? 얼음물 안 싹 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애들이 더우니까 물을 자주 찾아요 유아노리 기구들이 미 운영 중인게 많았어요 그래도 전망대는 타야겠쥬? 여기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 멋있어! 캐슬로 이동해서 롤러코스터 탈 겁니다. 얼떨결에 롤러코스터 처음 타본 샨.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엄마는 정말 재밌었어. 샨은? 또 타고 싶어? 조금 무서웠는데 재밌었대. 초코바닐라 3개 주세요.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타임. 닌자고로 이동합니다. 저거 봐 레고 사람. 더운 날 고생하는 레고 사람. 파이팅. 3D로 보면서 싸우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션이 무섭다네요. 하기 싫어? 이거 하기 싫어. 그럼 나갈까 우리? 너무나 아쉽지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예쁜 직원이 친절하게 설득해 주셔서 결국 탔습니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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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아들아 어차피 지금은 못 나가. 어택. 인사. 예사가 해줘. 시원한 물을 기대하며 해적의 바다로 갑니다. 땡볕. 땡볕에는 우산 필수입니다. 엄청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104cm가 안 돼서 못 탔습니다. 아쉬움을 달래며 물청 쏘며 기다립니다. 뿅뿅뿅. 인정할 수 있어. 소원아 삼촌이랑 같이 하자. 소원 삼촌 무릎에 앉아. 옳지 옳지 옳지. 공격처럼. 관역을 맞춰. 내가 담아둬어. 소원아 뭐하는거야. 공격을 잘해야돼. 또있다 또있다. 공격처럼. 공격처럼. 레고시티에서 점심을 먹을겁니다. 아 시원하다. 뷔페식으로 고른 뒤에 아이템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어요. 짠. 시티 레스토랑에서의 점심식사. 이 녀석은 노을 국리만 합니다. 엄마랑 같이 갈 사람. 고무랑 같이 갈 사람. 네. 줄 서요. 30분 동안 흩어져서 놀기로 했습니다. 첫 과정은 소방차 타러 왔습니다. 아 그런데 그냥 타는게 아니라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 펌프질을 나 혼자 해야한다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시티공항. 반가운 마음에 조카를 불러봅니다. 휴식삼아 들어온 시티경찰서. 네. 슈퍼스토랑에서의 동네가 은행에 있는 중. 우와. 디테일에 놀랍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의자도 없어. 엄마 힘들어. K문화에 적응 중의 캐네디언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비추라고 말해주었는데 말을 듣지 않은 삼촌 레고랜드 앱으로 대기시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줄 서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운 좋게 안 기다리고 탔습니다. 이렇게 기차 타고 레고로 만든 미니시티를 한 바퀴 돌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들리게 된 4D 시네마 롤러코스터는 안 무서워도 어두운 건 좀 무섭나봐요. 4D라서 바람도 불고 물도 튀고 그럽니다. 브릭토피아, 시티캐슬, 닌자고, 해적의 바다, 워터쇼와 식당이 있었던 레고시티에 이어 레고기차 타며 미니랜드까지 보았고 기프트샵에서 레고 티셔츠도 샀습니다. 10시부터 오픈런한 레고랜드 5시에 마무리했습니다. 못한 놀이기구도 많아 아쉽지만 만나야 할 분이 있거든요. 힘들어 힘들어 재밌게 놀다 힘든 거니까 괜찮아 차에서 좀 쉬어 오빠가 데려다 준 덕에 너무 보고 싶었던 그분을 보러 갑니다. 6년 동안 못 뺀 우리 할머니 못 뺀 사이에 많이 늙으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뵐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사랑합니다. 조카 놀아주려고 힘써준 오빠와 세심하게 챙겨준 세연이에게 정말 감사해요. 은서, 예서 너네는 정말 사랑이야. 보고 싶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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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